고춧가루 한입 그냥 먹으라고 8장 넣고 간 거 끓기만 해 아까 감당한 입 딱 넣고 오일도 입고 한입 샤! 여기로는 이것도 제일 요B 소 밥한 거 같아 혈렙 옛날에는 요reme요? 아니야 우리 옛날에는 3개월 3개월 곰곰 자, 예쁘게 염색한 커플띠까지 같이 입고 고추장찌개를 준비하시는데요. 그런데 어째 자연히 민택 씨 수다에도 조용하신 것 같은데 피곤하신구나. 아니, 근데 갑자기 말수가 적어지셨어요. 설명은 좀 이따가고 일단 씻지 않은 오디에 그대로 굵은 소금을 한 주먹 넣어서 녹여주는데요. 이거, 이거 저기, 염색. 아, 이거 티셔츠네. 아, 이제 민아 넣읍시다. 아, 여기다가. 아, 하얀색 이거, 민아. 바람 때문에 떨어져 못 먹게 되면 어디도 버리지 않고요. 따로 쓸 데가 있으시는데. 눈으로 즐기는 모든 음식. 푸드 그랜드 슬램, 푸드 메이킹 프로세스. 네, 감사합니다. 아, 하얀색. 아, 하얀색. 네, 감사합니다.